오늘은 이런 미니칼을 접을거에요. 이런 미니칼은 상대방 가게에서 이렇게 탁 쳐서 치치고 그리고 서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사람 지는 게임도 있고 이렇게 이 상태로 딱 이렇게 멀리 가요. 오늘은 미니칼 기본형을 엮여줍니다. 한잔 뒤집으세요. 뒤집었습니다. 반으로 3번 접으세요. 반으로 접었구요. 한 번 더 접으세요. 한 번 더 예쁘게 접었습니다. 이렇게 접으세요. 이렇게 펼쳤고 가운데 선에 맞춰 선을 또 접어주세요.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한 번 접고 반대쪽도 접고 또 이거는 한 번 더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. 접은 쪽에 똑같이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주세요. 반을 한 번 더 접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었습니다.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 선에 맞춰서 이 선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잘 안될 것 같으면 이렇게 반대로 해서 안되면 맞추기 어려우면 반대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하고 쉽게 접을 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또 이쪽에다 맞춰서 이거를 그대로 맞춰서 중심이 잘 맞도록 맞추고 다시 펴서 뒤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이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중심 가운데 가운데 선까지 여기에 맞춰서 접어주면 됩니다. 또 펼쳐서 뒤집어주세요. 자 다시 펼쳐서 뒤집은 다음에 세걸로 접어주세요. 여기 중간에 사이에 꼭 맞게 접은 다음 왼쪽 중이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세모 모양입니다. 중간에 접기를 중간 접기를 해서 중간 접기를 해서 중간 접기를 해서 아이고 여기 아이고 여기 여기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아 그렇게 하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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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잘 안 붙지 안 잡혔다. 구겨지지 않도록 자 같은 방법으로 뒤에도 뒤에도 고습 잘하는 잘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빨리 똑같이 똑같이 한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뒤집어서 뒤집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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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렸네 그렇지 한번 더 접어야 되는 걸 잊어버렸네 딱 누르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똑같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음 그렇구나 자 앞쪽과 뒤쪽 모양이 똑같아 젖네 그리고 또 두쪽 이렇게 이렇게 넘겨주세요 요 요거를 한쪽으로 넘기고 요거를 한쪽으로 이 선에 맞춰 이걸 들어서 접어주세요 접은 쪽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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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을 반을 접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뒤로 넘긴 다음에 요것도 반으로 접고 자 또 똑같이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이를 펼쳐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펼치고 여기도 펼치고 여기도 전 가운데 선에 맞춰 이걸 접어주세요 요거를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요렇게 자 요렇게 접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요렇게 접고 아 모양이 이쁘게 됐네요 길을 이렇게 이번에는 요거를 접어주세요 자 요거를 다시 요거를 돌려서 접어서 접어서 아 그쪽을 접는거구나 이렇게 접는거에요 거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펼치고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요거 들어서 요거 접었던 부분을 펼친 다음에 요 사이다가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들어서면 편하니까 이렇게 들어서 이쪽도 들어서 끼고 그리고 그리고 정가운데 맞춰 요거 다음에 가운데를 맞춰서 요거를 접기 어떻게 이렇게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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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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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까지 요기까지 요기까지 요 줄에 맞춰서 네 요렇게 야우 자 이거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요기 조금 종이가 잘 잡아야겠네 예 여기도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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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뒷부분 그리고 뒷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뒷부분 자 뒷부분을 요거를 요기 맞춰서 줄에 맞춰서 접고 접었습니다 그렇게 접지말고 요거 이정도 접어도 되나 완성 요렇게 해서 요정도 해가지고 자 요정도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조금 조금 펴서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예쁜 미니패가 완성되었습니다 재미있었잖아요 좋아요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